배우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와의 스캔들로 활동을 중단한 후, 5년 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방송한 mbn 특종 세상에는 김정민이 출연해 심경을 밝혔는데요. 2017년 김정민은 전 연인과의 법정 공방 이후, 법정에서 전 연인이 김정민에게 그간 썼다고 주장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탓에 꽃뱀 의혹이 불거지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김정민의 연인이었던 한커피 프랜차이즈 대표는 언론에 김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정민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사귀면서 썼던 돈,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이사비용, 월세 여행비용, 선물 등등 다 합해서 1억 원을 제게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그 당시에 그 금액 자체가 납득이 안 돼 거절했다. 그런데 제가 여자 연예인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로 협박을 당했다. 그래서 돈을 돌려줬다. 이미 그 전에 선물 같은 건 다 반환이 된 상태였는데 일단 두려웠으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민은 진짜 많은 악플이 있었다. 혼인 빙자부터 꽃뱀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이 질비했다. 상대방은 유죄 판정을 받아 처벌을 받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힘든 탓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거실에 누워있다가 돌연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 고터로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김정민은 현재 요가 강사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에 엄마한테 처음으로 손을 벌려봤다고 생활고를 고백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1989년생 올해 한국 나이로 34세인 김정민은 지난 2003년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에 출연하며 방송계에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와 예능에 출연하며 사랑을 받았지만 2017년 스캔들로 방송활동을 중단했습니다.